안녕하세요. 양영훈 프로입니다.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동안 해외투어 일정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지 못했는데요. 이번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. 한국 남자골프 발전을 위해서 개최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9월의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뵙겠습니다. 제네시스 챔피언십 화이팅!